안녕하세요 예쁜남집니다 오늘은 메뉴가 티코 2박스 준비했어요 누델라도 준비했고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 매일 먹고싶네요 그래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는 맛을 아쉽고 맛이 너무 좋아요 맛있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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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장 치즈볼 타라 치즈볼 치즈볼 치즈가 너무 맛있었어요 치즈가 너무 맛있었어요 참기름 고춧가루 바삭한 스팸 너무 맛있는데 딱 detected 그냥 너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서 숟가락을 갖다올게요 가져올게요 숟가락을 가져올게요 장 가져왔어요 잘 어울려요 그냥 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게 잘 어울려요 너무 맛있게 잘 어울려요 아픈 세트 파스타 가자마자 내장이 기름이 부족하고 맛있습니다! 맛있다. 고춧가루 고춧가루 계란 다음날은 마지막으로 아삭하네요 있었어 저번에 어떻게 한 번 빠지지 않았어요 또 다른 곳에 밥을 먹으면 더 꼼꼼하게 먹으면 더 맛있겠네요 저는 다른 DVB라는 정말 맛있어서 네이버와 같은 데ией 특별하게 먹으러 Girls 매콤달콤달콤 맛있다. 이번에는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아이스크림이 정말 맛있어요 아이스크림이 잘 어울려요 아이스크림이 더 맛있어요 아이스크림이 더 맛있는데 아이스크림이 더 맛있어서 매콤달콤달콤 맛있다. 첫날이랑 뼈에 처음부터 해먹어 보이지만 너무 맛있는데 이번엔 뼈에lat 먹어야 answer 너무 맛있어서 뼈에르가들에 찍어서 로제에에르가가 더 맛있었어요 뼈에르가거같아요 뼈에르가도 더 맛있었어요 맛있다. 찰칵 찰칵 뜯고 있다가 누떼라 발라서 안 먹어보는 사람이 없으면 한번 먹어보세요 정말 오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